야식은 야식은 동다리 자메이카 맛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자연스럽게 네가 먹고 있어 문세윤이 보니까 동다리를 입에 한입만으로 한입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다 먹어 이거 어떻게 한입에 먹어? 몰라 다 먹더라 자기도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와 동다리 동다리 너네가 못 먹는 거야 탱이 먹는다 탱이 얼굴만 해 동다리 자메이카 동다리 먹고 싶지 내가 먹을 거야 자기 한입만 해 봐 하하하하 안 해 음 이거 너 먹으면 안 돼 아야해 맛있어? 맛있어? 진짜? 이걸 근데 한입만을 한 거야? 응 어떻게 했지? 대박이다 나 두입만큼 밥 먹었는데 꽉 찼어 입에 아 진짜? 이걸 더 먹은 거야 와 대단하다 치킨은 치킨은 콜라제 치킨은 콜라제 아 니 니실 줄 알아 자기 거래 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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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은 사람 하이파이브 옳지 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짠! 여기 뭐가 들어있어? 통닭! 고미탱이 통닭! 귀 잡았어! 까볼까? 짠! 비슷하다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탱이가 정신없이 달려들었어 자메이카통이다 조꼬미 미리 미리 먹고있어 자 탱이 여기있어 조꼬미 뜯는거 보소 저 화이트 이번엔 생크림씩 조꼬미 조꼬미 너무 긁어들었어 아 어렵 탱이는 집어줘야 먹나 봐 이거 못 먹겠대 꼬미가 좀 먹던 거 먹어라 그래 탱이는 잘 못 뜯어 먹어 아... 와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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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아 아 아 어 어 식초가 고춧가루 삶은 기름을 닦아둬어요 삶은 기름을 pourMs. 마늘 고추 도망간에 큰 비닐 고추 불닭 고춧가루 고추 간장 매운 양념 고추 치즈 맛은 짜장네즈 아까만두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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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만두 파 라면 라면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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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용유 당근 당근 만두 매콤한 고추를 넣어 맥주 가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